오늘 아침 우리 아침에는 남편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30일 아침 식사해요 뭐 갈비가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남편이 있어 LA갈비를 선물로 받은 LA갈비를 이렇게 양념에 적었다가 마늘 양파 과일 배 즙 갈아놓고 굴소스랑 설탕과 사탕수수 설탕을 넣었어요 꿀을 좀 넣고 후추와 참치액제도 좀 넣고 간장하고 이렇게 술 술을 좀 넣고 후추 여러가지 매실액기스랑 같이 넣어서 재웠다가 오늘도 아침에 구웠어요 굽고 귀리밥에 영양 좋은 귀리밥에 또 밭에서 따온 마늘종에다가 또 밭에서 따온 부추를 전부 치고 딸기를 곁들여서 딸기를 곁들여서 마친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비타민C와 칼슘, 단백질, 철군 이런 마늘종에서부터 여러가지 영양이 듬뿍 들어있는 귀리밥에다가 나무랄 데 없는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인 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귀리는 또 우리 세계 10대 푸드에 들어가서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암이나 이런 데 좋죠 대장암 같은 것은 배변활동을 잘 돼야 되니까 오늘 내 남편은 아침 식사에요